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웨스킨라빈스 31에서 제일 싼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더블 초콜릿 블러썸이고 원래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지금 요기요에서 4,000원 할인받고 요기요 클럽으로 3,000원 할인받고 배달료 플러스 2,000원에서 18,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 부분이 제일 맛있는데 여기는 아몬드 봉봉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 부분은 자바칩이 들어간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이 납니다. 여기 생크림이 제일 맛이 없고 제일 맛이 없습니다. 이것도 생크림인데 그나마 맛있습니다. 쿠키가 있었는데 쿠키는 그냥 보통입니다. 아몬드가 씹히는 게 진짜 맛있어. 아몬드 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가 씹히는 게 진짜 맛있어. 아몬드 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 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 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먹을 때 딱딱하니까 살짝 녹여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